자,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초로 발견된, 경북에서 발견된 킴블라이트, 현재 포항라이트라고 부르고 있죠. 이 포항라이트에 다이아몬드가 생성된 과정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삼각형의 구조와 역삼각형의 구조가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울뚝울뚝 보이고요. 입체적으로 또 옆으로 왼쪽은 이렇게 왼쪽은 밑으로 딱 보면 이렇게 굴곡이 져있으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구조이죠. 이것이 나중에 다이아몬드 구조로 바뀌게 되겠네요. 물론 이제 이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것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포항라이터이기 때문에 즉 다이아몬드 생성 과정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박편을 이용한 평강현미경은 볼 수 없겠죠. 2D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3D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전자현미경에서도 이런 구조는 잘 보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과학현미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디지털 2배로를 해보죠. 자, 이 보세요. 삼각형 구조가 보이죠? 역삼각형 구조하고요. 지그재그로 하면서 이쪽 이쪽으로 저쪽 저쪽으로 삼각형 삼각형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그죠? 산처럼 뻘뚝뻘톡 삼각형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또 네, 좀 더 디지털 배율을 널릴까요? 디지털 4배니까 지금 현재 4천배로 보는 겁니다. 디지털 4천배. 자, 보세요. 역삼각형 구조와 입체적으로 보이죠? 자, 8천배. 이야,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생성 과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미롭고요. 참 영광스럽습니다. 읽어보세요. 스트론튬과 탄소의 덩어리의 변화. 그래서 결정형의 변화가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은 보고 있는 거죠. 이상 포항 3포인트 앵두금 성분분속소의 박현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